서른 살이 되니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요요현상 오기 전 몸무게로 다시 돌아왔다 솔직히 말할게 바나나 말고 다른 것도 쥐새끼처럼 처먹었다 이제부터 정말 바나나만 먹는다 그런거 안하면 안되나? 빨리 잡아라 쉽게 당겨진다 확 당겨봐 당겨라 안되겠나? 뛰어서 당기기부터 조금씩 해보자 응 하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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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엄청 반팔 어색 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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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가 만만하나?